아 계속 이어서 할게 자 이게 음 양반들이 시도하고 선민들이 민요놈 둘 다 인생 문상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양반의 양반들이 마치 자기네들뿐만 이런거 뭐 인생 문상 이렇게 노래하는 줄 아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양반의 허위와 자기 과실을 비판하고 있어 자 생언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 보세요 이거 띄워야 된다 이거 글자놀이 두번째다 여기서부터 글자 놀이 두번째인데 생님 이거 좀 띄워서 해야 되는데 안 띄워 그냥 막 했어 한 수 지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 그럼 형님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 운자를 내게 운자라는 것은 우리 뭐 삼행시 짓는거하고 마찬가지야 삼행시 뭐 성 주 불 이러면 성 그러면 성은 어쩌고 주 자 들어가야 되고 풀 이러면 풀 자 들어가야 되고 이렇잖아 그지 운자라는 그 잘 글자를 주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운자를 내게 하면 자 그러니까 네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영자 입니다 하면 산자고 영자 한자가 들어가는 그런 글을 지어야 되는 거야 아 그거 어렵다 여보기 동생 되고 안되고 내가 불을 트이니 들어보세요 영시조로 영시조라는 것은 시를 읊는 어조로 자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산자 들어갔네 그지 항주 평산에 동선영이다 영자 들어갔다 그지 이거 뭐야 아무 뜻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네도 무식해 가지고 무슨 의미 맞춰서 할 줄 몰라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지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동생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언 동생도 한기 지어보세요 동생도 이제 한 그람 편 지어보라는 거야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총자와 모짤새 하고 내니까 총자 모자 들어가야 될게 되겠지 그지 아 그 운자 벽자로군 뭐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글자군 이런 뜻이야 어려운 글자로군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시오 영시조로 영시조로 뭐라 그랬어 신실을 없는 어조로 집세기 압총은 현급총하니 나마신 뒷충은 검을 몫이라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평민들의 생활용어를 갖다가 양반들이 평인들의 평민들의 생활용어 농어를 라이어라고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없고요 고사한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지와 혜세를 풍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놀이 3 글자놀이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 파자나 하여고자 파자는요 한자 자핵으로 한자 자핵으로 자핵 자 으로 하는 수수께끼야 수수께끼고 자 이거 진짜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한자를 자 알아야 할 수 있는 노래야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놀이로 놀이로 양반의 우월성을 과시할 때 양반의 우월성을 과시할 때 하는 거야 자 좀 잘 적자 과시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울호 자잖아 그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은 뭐게 그러면 조울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야 잇자잖아 그치 나무 밑에 아들이 있으면 뭐게 그러면 잇자 이렇게 오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한자를 잘 알아야겠지 그치 근데 이제 잘 할까 못하겠지 그치 자 볼게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 옹고 옥편에 없는 자인데 사전에 없는 글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 그 피마자 아니 아니다 파자놀이 하면서 앞에 있거든 생략했다 주둥이는 하얗고 몸둥이는 알록달란 자가 무엇일까 한자 아니야 주둥이는 하얗고 몸둥이는 하얗고 이거 파자 아니고요 다음을 갖다가 피마자 피마자는 이렇게 식물이야 식물 이게 아주깔이라는 식물이거든 얘가 이렇게 생겼어 하얗고 알록달록하게 생겼거든 그냥 단순한 수수께끼야 단순한 파자가 아니고요 단순한 수수께끼고요 자 피마자의 형상과 색깔에서 형상과 색깔에서 착안해가지고 색깔에서 착안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착안해서 이런 문제를 내니까 서방이 아 그거 사전에도 없는 자인데 아 어렵습니다 뭘까요 어 피마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마자가 하는 자 아닙니까 아 그 동생 참 용호할세 지네끼리 칭찬하고 난리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님 내가 한 자 부르라고 내가 한 자 한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르게 논두릉에 살피 짓고 있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논두릉에 살피고 짓고 있는 자가 무슨 논두릉을 짓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무슨 자입니까 논임자 이게 무슨 파자야 논임자의 말뜻에서 말뜻에서 착안해가지고 착안해서 이제 문제를 낸 거야 한참을 생각하다 아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그거 논임자가 아닌가 자 이것도 뭐야 이렇게 놀고 있는 진짜 놀고들 있지 그지 양반의 무식과 허세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거 행님 잘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 치바리 살짝 들어와 치바리가 살짝 들어와 한쪽 구석에 서 있습니다 치바리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뭐니까 새로운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치바리가 뭐냐면 이제 이제 조선 후기의 신흥 상인계층이야 돈 많이 부정부패로 돈을 많이 번 인물이야 생한 자 이제 여기서는 치바리 잡아들이기가 나와요 치바리 잡아들이기 자 이게 봐 앞에 이제 재단표 다 각각 각각이었지 이게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유기적이지 않아요 유기적 압니다 유기적 아니고요 각 과장이요 과장이 독립적이야 이걸 무슨 구성 옴니 옴니 옴니비가 아니고 옴니버스식 구성 다 자 주제는 하난데 이야기가 각각인 거 주제는 다 뭐야 양반을 풍자하는 거야 풍자하는데 그 이야기는 각각이야 그게 옴니버스적 구성이라 그래 이놈 말투가 이에 나랏돈 노랏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자 나랏돈 노랏돈 나랏돈 공금을 행령했나봐 이거 치바리의 제목이야 제목 치바리는 공금 행령했나봐 그리고 노랏돈 이거는 몹시 아끼는 많지 않는 돈 몹시 아끼는 많지 않은 돈을 아는 돈을 잘라먹은 놈 그리고 이제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얼굴이 상통은 얼굴이고요 얼굴이요 대초빛 같대요 무르익은 대초빛 불구스름한가봐 울룩줄룩 뱀의 잔등 뱀의 잔등 얼굴이 대초빛 같고 뱀의 잔등 같으면 어떻게 생긴거야 하여튼간에 치바리의 외양이야 치바리의 외양이 얼굴 빛이 대초빛 같고 울굽불굽 뱀의 잔등 같고 울굽불굽 울굽들룩 울룩 뒤로 치바리의 외양이고요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드려라 자 그러니까 그놈이 힘이 무량 대가기오 그러니까 힘이 무량 대가오 힘이 무척 샵니다 힘이 아주 션다는 뜻이야 힘이 아주 세다는 뜻인데 이거 아까 신흥상인계층이라고 했지 치바리는 신흥상인계층으로요 계층으로 세력이 막강하다는 거야 돈이 많은가 봐 세력이 막강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날림이 비호 같은데 아주 용맹스럽고 날세다는 거야 선생님의 전령, 선생님의 전령, 명령이 적힌 정서가 나 있으면 잡아오는지 그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전령은요 명령이 적힌 정서인데 여기 있으면 잡아올 수 있다는 거야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양반의 권위 상징이고요 그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오 그리하여라 옅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여기서 조선 후기거든 조선 후기가요 후기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세력이 막강한 걸 보면 자본주의 단계에 자본주의 요즘 돈 많은 사람이 짱이잖아 그러지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 좀 잘 잡자 단계에 진입 오 그리하겠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언가 써준다 종이를 받아들고 치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히였소 어디 전령 보자 종이를 치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힘이 있네 이 전령이 그지 힘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양반의 권위가 양반의 권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야 남아 있음 말뚝이 치바리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되게 웃기는 몸이 나와 치바리에 엉덩이를 코앞에 맵니다 코앞에 딱 들고 엉덩이를 코앞에 양반 코앞에 딱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를 양반의 권위를 조롱하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양반도 이것도 무식해요 야 이놈 이놈 말뚝이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러니까 말뚝이 이놈이 피신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야 이게 엉덩이인 줄도 모르고 변명을 하는 거지 변명하면서 양반을 속인다 그치 양반을 속이고요 재밌지 그치 양반이 이게 엉덩이인 줄도 모르고 자 어디서금을 쿵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놈을 모가지를 뽑아다가 밑군냥에다 갖다 박아라 모가지 뽑아다가 밑군냥에 박아래요 그러니까 빗속을 사용하고 양반이 참 품이 채통없다 그치 빗속을 사용하고 목을 빼다가 밑군냥으로 이렇게 행포를 부려도 된다는 소리야 양반의 행포를 얘기하는 거야 양반의 행포 다음에 이제 끝나간다 길다 그치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거 밑군냥에 가서 박아라니까 아이참 양반 요즘 이거 요즘 돈이면 단대 이거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거 뭐야 굉장히 부패한 사회상이지 부패한 모습이고요 그 뭐야 돈이면 그만 돈이면 다 다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다는 소리야 만능주의인 세태 하필 이놈 잡아다 죽이면 뭐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논하시도록 하면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는데 치바리가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 우리끼리 논하시대요 여기서부터 우리끼리 논하시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 양이나 벗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 하고 갈만이 계시면 내 아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자 이거 뭐야 자 서로 쿵짝쿵짝 맞네 그치 부패한 사회상이다 그치 돈 받아가지고 돈 받고 모른 척 해주기 부패한 사회상이고 자 당시 양반의 당시 양반의 물욕을 물욕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풍자하고 있고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어울려 한바탕은 춤을 추다가 저는 태당합니다 뒷가지 본문이었고요 뒷가지 본문이었고요 뒤에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길다 작품 정리도 굉장히 작품 본문 긴 것만큼 길다 바로 작품 정리 해볼게 갈래는 뭐야 이거 감염극이야 감염극이고요 그리고 민속극이다 민속극 그리고 성격은 양반을 풍자하고 그리고 웃기지 웃긴거 뭐 해학적이다 그리고 배경은요 언제같애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어요 양마뚝이가 양말을 막 조롱하잖아 그치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언제 조선후기 사회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말뚝이의 양반 조롱이 제제고요 주제는 뭐야 양반에 대한 풍자지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쓰느라 손 아프지 쓰느라 손 아프지 쓰음도 손 무지 아파요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폭 들어갔어 자 근데 조금만 더 힘내자 자 일장 일정한 뭐 처음에 조롱하고 양반이 호통치고 그리고 또 변명하고 안심하고 이런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각 가장 유기적이지 아니지 독립적이지 그치 이거 무슨 구성 각각 따로 노는 거 옴니 버스 시 구성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목적지는 부산인데 사람들이 타고 부산 가는 이유는 다 달라 다른데 목적지는 부산이야 그리고 버스 그 같은 버스를 타고 있는가 똑같애 옴니 버스 시 구성 이렇게 기억해 그리고 언어 위 많이 나왔지 언어 위 나왔고 그리고 과장 나왔고 그리고 우스강스럽게 표현했지 웃기게 표현해 버리는 거 뭐야 우스강스럽게 해버리는 거 희화화 그치 통해 뭐 한다고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자 인물 소개할게 자 말뚝이 하고 얘는 스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비정상적인 언층이 두 줄 언층이 한 줄 그리고 말은 없고 맨날 부채 해갖고 진의 형을 툭툭 치는 자 도련님 이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죠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고요 자 재담은요 비슷한 구조 재담을 반복해 가지고 말뚝이와 양반 말뚝이가 양반의 권위를 무시 조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놀이는요 양반들이 글자 놀이를 하지 그지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에 무지하고 그리고 잘난 척 하는 거지 허위 의식을 스스로 양반들 친에 스스로 폭로 해주고요 치바리 잡아 드리는 것은 양반들이 치바리를 잡아 드리나 금전으로 타입하는 행동을 통해서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인물이 태당하면서 이제 재담이 마무리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재담 구조 볼게 쉬이 하면서 자 재담이 시작됩니다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자 그리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지 그리고 주의를 환기 시키고 시슨을 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양반의 위험 인물이 등장합니다 뭐 양반의 위험이니까 자 양반 나오시오 그래 나오고 있지 그러면서 양반과 그들의 하인이 말뚝이가 등장해서 상하관계를 정상적으로 처음에는 보여주는 거야 근데 바로 말뚝이의 조롱이 이어지지 말뚝이가 양반을 대상으로요 그들의 무능과 허위를 조롱하고 비판해 가지고 양반들이 위험을 떨어뜨리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호통칩니다 갈등이 구조됩니다 양반들이 말뚝이의 말을 들으며 말뚝이에게 호통을 하면서 하면서 그가 한 조롱을 자 부정합니다 그거 아니지 이러면서 부정하는 거야 에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뚝이가 병명을 하죠 갈등이 이제 막 갈등이 해소되는 거야 조롱을 아 내가 그 말 한 거 아닌데요 하면서 조롱을 부정하면서 양반들 위험을 긍정하는 척 긍정하는 척 하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안심하고 왜요 자신들의 위험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관객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양반들의 무지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춤은 이제 재담이 제가 춤을 추면서 앞에 재담이 마무리 되고요 각 재담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거 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흥치와 분위기가 고졸시키고요 말뚝이와 양반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게 춤이야 자 재담 처음에는 뭐야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뿌리지 뭐 이 뭐 노론소론 뭐 삼정성 다 지낸 그런 양반이 아니고 개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의 반자 이러면서 조롱하지 그지 그 다음에 담배 담배하고 환화에 가는 죄다 양반들 앞에 등장하는데 거기 있는 평민들 보고 관객들 보고 양반들처럼 긴 장죽을 사갖고 와가지고 쭉 개가 개 낚시 하듯이 쭉 양반들 담배 때 길게 늘어뜨리고 피우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이러니까 아니요 담배하고 하나 그 말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세번째 장단이야 옴, 음료 이런거 좋은 장단 아주 고급진 장단 필요 없다 이 양반들 나오는데 뭐 그러는데 고급진 장단 치냐 그냥 바가지 장단이나 두들겨라 이렇게 하면서 장단에 대한 죄담이고 그 다음에 양반 안 모시고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양반을 갖다가 쭉 다 찾아봤는데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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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님 타고 쭉 다 찾아봤는데 양반 삐뚝한 것도 없다 이러면서 양반 찾기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 모셔가지고 세체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정해야 된다 뭐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잠자리에 내가 마련해놨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세체를 정하는 그것이 죄담이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뚝이는 언어 유의를 통해서 언어 유의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그러나 양반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안심하지 그지 그래서 그게 더 큰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양반들 세체를 정하는 재담에 담긴 의미 참나무 울장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참나무 울장을 이렇게 박아 놓고요 기스를 뭐 꽂아 놓고 그랬다 했지 그지 세체를 갖다가 뭐 마구감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반들을 마치 가축인 것처럼 비아를 했고요 가축으로 비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이러니까 아니라고 정남향에 뭐 뭐 이렇게 좋은 거 다 갖다 놨잖아 그지 화려한 양반들이 세체를 묘사를 함으로써 양반의 사치스러운 자 사치스러움을 폭로하고요 그리고 부도독함을 그 어떻게 지었겠어 다 부정부패로 지었겠지 그지 부도독함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틀같은 칼담배 칼담배를 똥물에 똥물이 축여놨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양반을 조롱하고 양반들의 권위에 대한 말뚜기의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글자 놀이 글자 지네들끼리 시조 없게 하잖아 양반들은 부르는 시조 시조가 뭐야 인생 무상을 나타냈잖아 그지 그 말뚜기와 부르는 민요 성주풀이도 인생 무상이지 그지 그니까 양반들의 시조나 말뚜기와 부르는 민요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얘기고요 글자 놀이 두 번째는요 운차 놀이 운차를 줘 가지고 운차 놀이 하는데 그냥 지명을 나야라는게 거쳤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운차 놀이가 정말 이렇게 고급지고 이런게 아니야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 파자 놀이 하는데 파자놀이 한자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아 그는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의 무지와 허세를 폭라여 당대 양반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잘난책하고 유식한 척하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치바리 잡아들이는 대목은요 치바리가 부정을 저질렀지 나랏돈 잘라먹은 저 치바리 잡아드리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뚜이가 치바리를 잡아들이고요 말뚜이는 양반들하고 짜고 치바리에게 돈 좀 받고 얘네 풀어주자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쟤를 저지른 치바리를 양반의 명령으로 말뚜이가 잡아드리지만 말뚜이는 양반들과 지금 타협해요 타협을 하여 치바리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당시 어떤 거 이 양반들이 이 관리들이 돈 받고 막 죄인들 풀어주고 이런 부패한 사회상을 알 수 있으며 양반들의 비리와 서민에 대한 양반의 행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자 말뚜이 어떤 인물이야 벙거지 쓰고 채찍 듣지 그럼 얘는 뭐야 마부네 마부임을 알 수 있고요 스민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트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양반과 양반의 무의와 무능과 허위를 조롱합니다 조롱하고요 비판하는 인물이야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양반들은요 창옥 관 쾌자 복권 이건 양반 차림새지 그게 다 양반의 근인을 나타내는 뭐 부채하고 긴 남배 때 장죽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양반님을 나타내고요 마지 샘님 둘째 수박님 막내 도로님 약간 모자라는 인물이지 얘네들 다 외형적으로 결함이 지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다 무능하지 그리고 어리석은 양반들이야 어리석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위성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우스간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자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양반 사명제야 자 민속극의 특징 볼게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어디에 담배 부분 담배 제답이 나왔다 여보 악궁들 말씀 들으시오 그 다음 부분에 그 다음 뭐야 악기 음악에 대한건 아찌그지 그 부분에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어요 객석이 구분이 없고 관객이나 악궁을 극에 참여를 합시킵니다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조금만 힘내자 민속극과 흥재의 연극 비교하면요 민속극은 노래 대사 노래 춤 자 요것도 요즘도 있지 뭐야 저기 노래 부르면 오페라 말고 뭐지 뮤지컬리 노래 대사 춤으로 돼 있지 그지 근데 연극은 그렇게 안 됐지 그지 연극은 대체적으로 뭐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무대당지 특별한 무대당지 없어요 배치하지 않고 공연하는 곳이 바로 무대가 돼요 근데 특별한 무대당지 사전에 제작하지 그지 관객의 역할 관객이나 악궁 등이 그게 능동적으로 참여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어 대체적으로 관객을 크게 개입시키지 않고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자 현대 연극은요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전체 구성은요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이거 무슨 구성 옴니버스 구성 근데 여기는 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편의 이야기지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정말 고생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뒤에 바로 문제 풀어 거기까지 해야 끝이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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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